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1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이고 미세먼지 유입량도 많아져 호흡기 질환과 감기몸살 앓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전국의 보건소와 소아과 이비인후과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1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이는 데다 미세먼지까지 가세하면서 호흡기 질환과 감기몸살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곤란 및 천식, 기관지염, 심장박동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소아과 이비인후과는 감기와 고열을 동반한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의 경우 하루 평균 40여 명의 환자가 내원하던 것과 비교해 최근에는 60여 명까지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라북도 전주시내 내과와 가정의학과 병의원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단체 인원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결석과 학교, 회사에서는 병가 및 결근으로 인해 근무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속적인 실외활동 탓에 기존 알레르기 천식 환자와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물론이고 건강한 사람도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돼 병원을 찾는 환자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 후 청결관리에 주의해야 하고 감기에 걸리기 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백신 소진 시까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연쇄상구균에 의한 인두염은 10일이 지난 이후에도 치료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심장과 콩팥에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지난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책공보 담당관실의 업무 중 일부가 타 부서와 중복된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만든 것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교육청의 정책공보 담당관실이 다른 부서와 중복된 업무를 맡는 등 백화점식 공용부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13일 임시회 본회의 교육학의에 관한 질문에서 정책공보 담당관실의 업무 중 일부는 타 부서와 중복된다며 김승환 교육감에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특정 분야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일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한다며 같은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만든 것은 결국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정책공보 담당관실, 예상과, 사립학교 지도감독 등의 업무가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조직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전북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고용노동지청을 전북대표지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노총과 전북경영자총협회가 전주고용노동지청을 전북대표지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두영진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과 전북경영자협회 김동창 상인부회장 등 관련 기관 임원들이 참석해 고용노동부의 비효율적인 체계 구성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두영진 한노총 의장은 현재 고용노동부 조직 구성이 광역단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특성에 맞게 조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 많다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두 의장은 이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전주고용노동지청을 전북대표지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북대표지청으로의 승격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전북지역의 고용노동부 조직 구성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지청, 익산지청, 군산지청과 남원, 정읍시의 고용센터로 구성되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휘 통제하에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을 총괄하는 조직이 없고 광주지방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고용 관련 정책 대부분이 광주와는 다른 전북지역의 특색에 맞지 않은 업무집행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입장입니다. 전북경영자협회 김동창 부회장은 노동계와 경제단체가 선두에 서서 지역정치권,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전북의 주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특구 진안에서 제2회 진안홍삼축제가 오는 16일까지 진안홍삼 건강을 쏜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립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회 진안홍삼축제가 12일부터 16일까지 홍삼특구 진안에서 펼쳐집니다. 진안홍삼 건강을 쏜다라는 슬로건으로 마이산 북부 마이돈 테마파크 1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개막식이 열리기 전부터 다양한 식전행사들이 관광객을 맞을 계획입니다. 개막식에 앞서 12일 오전 진안군 308개 마을 대표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만드는 308리터 홍삼주 만들기가 진행되며 이번에 담근 홍삼향이 가득한 홍삼주는 1년 후 개봉할 예정입니다. 이날 개막식 행사장 특별무대에서는 어린이 합창단 축하공연과 LED 미디어 트론댄스 군무도 펼쳐지고 읍면 신청자들이 출연하는 국민 노래자랑이 이어집니다. 또한 슬로건인 건강에 걸맞게 건강함을 뽐낼 수 있는 홍삼씨름왕 대회에서 팔씨름, 허벅지씨름, 입씨름 등이 펼쳐지고 신바람 건강체조 발표에 진안군청 역도부를 이겨라 건강한 몸매를 자랑할 수 있는 뷰티보디빌더 대회 등도 준비됐습니다. 15일에는 제2회 진안구원 트로트 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남진, 송대관, 태진아, 하추나, 장윤정 등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해 더욱 풍성한 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308미터 홍삼 가래떡을 뽑고 홍삼이 첨가된 홍삼떡볶이, 홍삼초코파이, 홍삼찐빵 등 건강과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홍삼 주전부리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폐막식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락공연으로 내년 행사의 성공을 기약하며 마무리됩니다. K-LEN 김진구입니다. 정읍의 대표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등이 대거 참여하는 2016 정읍그랜드 취업박람회가 오는 18일부터 전라북도 정읍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총 16개 기업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116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정읍을 대표하는 대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등이 대거 참여해 서류 전용에서부터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용관과 취업컨설팅관, 취업지원관, 부대행사관 등이 운영되며 특히 컨설팅관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노인 일자리 특별상담관이 운영돼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력서와 자기소개 컨설팅, 여성 구인구직 컨설팅, 장애인 취업 컨설팅, 창업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이번 정읍그랜드 취업박람회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16개 기업 및 온라인 참가기업 15개, 총 31개 기업의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순창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제11회 순창 장류축제가 오는 16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자연의 맛 그대로 순창의 맛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순창 군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장류의 맛과 멋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잊혀져가는 전통 장류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축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대 공감형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로 가득 채워진 축제를 통해 가을 정취를 느끼며 가족들이 추억을 쌓기 위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순창군은 순창만의 색이 묻어나는 전통 장류 소스 만들기, 우리 가족 매운 떡볶이 만들기 등 전통 고추장 소스를 이용한 장류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14일과 15일에는 국내 최대 발효소스 톡을 해서 발효소스를 활용한 치킨과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치맥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LN 뉴스를 마칩니다. KLN 뉴스를 마칩니다. 아멘